다음은 연신내용, 연신내용입니다. 내리신 분은 왼쪽입니다. 안내봤습니다. 최후 기상선상은 아직 기상선상에서 반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와서 택배로에도 낮잠한 천천히 위험한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을 안타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을 나섰습니다. 태풍의 날이 조금 더 나긴 하네요. 시기야 !! 이제는 연신내용입니다. 이리시는 분은 맨정입니다. 울남해안신대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마틀에서 6호선으로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천천원역과 청춘 관찰센터로 오실 분은 영신대역 7번 출구로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Next stop is 영신대 영신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and receipt You can transfer to line and receipt 영신대역 8번 출구로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여성 수술 및 범죄 전문 클리닝 생활상부위원회로 가실 분은 영신대역 4번 출구로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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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신대역 4번 출구로 날아가시길 바랍니다.